사랑하는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설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에는 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안티프레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에 강화가 되는 거죠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삶이 강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구정도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연락드려야 될 분들 또 이제 선물 보내고 싶은 분들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인사도 드리고 잘 지내시는지 전화로 안부도 또 여쭙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선물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드린 분들도 있고 카카오 이제 선물하기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선물을 하다가 아 맞다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집 다음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저희 판교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건물에 건물을 관리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소장님이랑 반장님들이 계시고 이제 남자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 어머님 세 분이 이제 청소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 되게 씩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랑 인사 나누는 사람은 저밖에 못 봤어요 사실 제가 아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인사 되게 씩씩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머님들 이렇게 청소 저희 층 청소해주실 때 제가 만나면은 또 제가 손님들 대접하려고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사놓으면 그거 이제 몇 개 갖다 드려요 어머니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마우시니까 막 제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술거 들고 나가면은 막 그것도 다 버려주려고 하시고 너무 저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김에 이분들한테도 선물을 좀 좋은 거 드려야겠다 해서 좀 좋은 거를 준비했어요 6세트를 좀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님한테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다고 가져다 드리니까 소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걸 왜 주시냐고 왜 주시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뵙고 다 관리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더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대화를 더 많이 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역시나였는데 나이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소장님 반장님들은 다 70대 이상이시고 어머님들은 다 60대 이상이시고 다 저희 어머니 큰아버님 큰아버지 이런 나이대세요 얘기 막 나누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양치하러 화장실에 가는데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까 눈물 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대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벨이 없어요 저희 사무실은 이렇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시는 사무실이 아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좋은 선물 주셔서 자기는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설 선물은 처음 받아보신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특히 저랑 좀 유독 친한 어머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여기 청소도 잘 해주시고 저 어머니 만날 때마다 반갑고 내가 더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미안하고 제가 형편 또 좋아지면 또 선물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것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그 돈으로 먹으면 정말 비싼 오마갓에 두 명이서 먹겠죠 그 정도 선물 살 돈이면 그렇죠 근데 그거 먹는다고 요즘에 저는 솔직히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거 먹으면 행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솔직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냥 그분들은 솔직히 받으셔서 좋으시겠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받으셔서 행복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살고 싶다 더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더 나누면서 서로 상호장애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 새끼 뭐 그거 몇 푼 줬다고 생색 오지게 내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분들 비판도 저는 솔직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아요 뭐 제가 뭐 몇 푼이나 썼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그렇죠 특히 또 가진 돈도 있는데요 그렇죠 가진 돈에 비하면 뭐 진짜 얼마 안 쓴 거죠 그런데 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선행은 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한 걸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욕을 먹는다면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여러분 선행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되게 먹고 살만한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 같아요 굉장히 돈은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GDP로 따지면 뭐 12, 13위 할 거거든요 뭐 아무튼 20위 안에는 무조건 드는 건데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상위 10%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본 식민지 막 이겨내고 독립해내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거는 진짜 저는 현대, 기아가 합쳐서 전 세계 3위 차 메이커라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영업이 역대급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대한민국 미쳤구나 미쳤구나 아이폰이 대단하긴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삼성이 한 넘사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무선사 핸드폰 사업부는 또 PS 거의 50% 받는 거 보면서 여기서 또 영업이익 많이 했나 보구나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단하거든요 특히 요즘엔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세계를 이렇게 압살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데 그냥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리더가 그냥 제가 제 전세산 다 쓰고 제 진짜 에너지, 제 소명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올바른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스케어라는 이 거대한 함선이 고용성이라는 선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처음에는 작게 저랑 돗담배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중형배가 된 것 같고 몇 년만 지나면 항공모함의 위용을 갖출 것 같거든요 리더 하나, 이렇게 좋은 리더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지 고 대표님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신조가 있지만 우리한테 항상 영준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고 두려울 게 없다고 착하게 살자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착하게 살다 보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오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한테도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주 보는 분들 중에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고마움을 표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편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손을 꼭 잡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간관계론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읽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시중에 인간관계론이 거의 20종이 넘게 있을 텐데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위까지는 확실히 올라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 대표님과 저와 우리 출판팀의 야심작인데 어떻게 보면 제 소망이기도 했고 번역본을 생각보다 많이 사서 읽으세요 저는 그 도전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봐요 영어라는 게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영어라는 거 일단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점이에요 점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라는 뇌를 만들려면 여러분 이런 게 돼야 돼요 이런 뇌 상태가 돼야 돼요 영어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단어를 외운다는 게 점을 만드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이 단어만 외운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웠다고 영어가 되진 않아요 이제 단어를 외웠으면 문장을 통해서 맥락을 하면 이렇게 원이 돼요 원 조그만하게 그래서 운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점과 점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아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네트워크가 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책이나 영상을 봐야 돼요 그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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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연결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가 많이 늘었고 듣기가 너무 많이 늘었고 이거는 솔직히 김재호 선생님 진짜 땡스 투 김재호 선생님이고 너무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은 제가 오늘 이제 소장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소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소장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선물도 드렸으니까 소장님이랑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으시더라고요 7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너무 멋있으시다고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에서 한 30분 제가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인류 행복 총량에 1g이라도 더한 것 같다 제가 그 문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2g 더한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왜 멋있는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반장님들도 70살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왜 대단한지 여기 인간관계론에서 나온 식으로 똑같이 정말 디테일을 보면서 저희가 저기 그랜드플라자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이 건물이 원탑이라고 관리도의 수준이 여기는 아트 오브 아트라고 어 그렇습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소장님 저 여기 나가기 전까지 절대 은퇴하시면 안 된다고 85까지 나랑 꼭 일하셔야 된다고 막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깐 인사하러 갔는데 30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반장님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하게 알게 됐고 간만에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행복이 진짜 여러분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잘 되는 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솔루션이거든요 어떻게든 여기는 위치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직원 뽑으시면 경쟁률이 60세 넘는 분들이 20명 이상이 지원하신대요 여기 뽑히는 분들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백그라운드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상은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더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가족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가깝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너무 많이들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읽고 너무 좋잖아요 이건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인생책이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CEO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그 유명한 아나운서인 한석준 형부터 해서 이게 인생책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실행하냐 싸움이겠죠? 그래서 원서 읽으면 여러분 저는 더 실행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이렇게 1타 2피가 잘 없거든요 저희가 이걸 저는 이게 저희 최대 업적이라고 보거든요 고 대표님과 김주현 이사님이 정말 잘해주신 거거든요 제 부탁을 저는 회사에서 어떤 주도권이 없어요 저는 부탁을 드리고 제한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케팅이랑 투자 관련해서만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하는 거죠 고 대표님이 다 철저하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팔로우십을 갖고 따라가는 거죠 이걸 다 해주셨어요 이거 왜냐하면 돈 오지게 비싸거든요 이게 뭐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막 몇 천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한 사람들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독자 입장에서 이 정도로 해줬다는 게 정말 고 대표님이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김주현 이사님도 우리 출판팀도 너무 멋있어요 아 성우 분이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외국 성우 분이 딱 데리카넥이스럽게 그쵸? 목소리가 중호하잖아요 이게 외국 걸로 제가 듣던 게 있는데 그분 목소리가 좀 너무 걸걸해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게 진짜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전세계 유튜브에 있는 것 중에 그다음에 이것도 아트잖아요 여러분 이 영어 독립 단어로 이거는 빨리 특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신청을 해놨거든요 이 궁극의 1400개를 뽑는 거에 대해서 궁극의 1400개를 뽑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놨거든요 그냥 뭐예요? 회화가 프렌즈 동화가 카네기 그다음에 뉴베리상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로 책 영화가 3만 개 스크립트 여기 이제 YNBA 여러분 추가됐죠 이거 옛날 캡처네요 그게 샤크탱크 요즘에 저 샤크탱크 너무 재밌어갖고 타임라인은 다 샤크탱크밖에 없어요 그냥 진짜 존재 존경스러울 정도로 재밌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괜찮은 언론사 중에 하나인 내셔넬 퍼블릭 레이디오 미 공영 라디오 방송 20년치인가 30년치 수능은 넘사벽이고요 근데 요거에 궁극적으로 요 카테고리를 다 교집합으로 해보니까 1400개가 나왔고 요번에 YNBA가 나오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394개가 들어가는 거 이거 만능이에요 이거 특허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캠프를 하면서 실력이 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트래픽이 이제 넘사벽으로 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거든요 외워보시면은 그리고 책 도전해보시면은 되게 읽을만 하거든요 그다음에 오디오보까지 들으면은 장기 기억도 굉장히 많이 갈 거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할 게 없거든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저희는 군인이 신청하면 무조건 적자거든요 그다음에 군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그 장애인 이제 국가에서 인정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관련 서류들이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인 분들 저희 CS로 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90% 할인을 해드려요 직업군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군인은 직업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분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친구들도 군인 가고 싶어서 간 친구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기예요 이 군인 친구들이 요거 다 떼고 나온다 그럼 인생 역전의 기입니다 저희는 신청할 때마다 적자인데 지금 군인 친구 숫자가 있는데 꽤 돼요 여기 CS 여기 다 연락하는 데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군인 할인 받고 싶습니다 메일 보내면은 군인 친구들은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강구는 해야 돼 이걸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뭐 국방부에 연락을 하던 여러분들한테 펀딩을 요청을 하던 어떤 식으로도 방법은 마련해야 되는데 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은 솔직히 그런 걱정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저희가 많지가 않거든요 간당간당 하거든요 사실 더 많은 일반 성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좀 요청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거 백그라운드에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들고 선생님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 목표예요 계속 뭔가 좀 잘해보려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거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군인분들도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살면서 이렇게 처음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처음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감화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겠다 더 베풀면서 더 나누면서 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썰버한다는 게 어? 아 그 군인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군인도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썰버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복무, 군 복무 순간 복역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게 여러분 문에 그거는 이제 감옥 가는 거 그렇죠 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저는 여러분을 썰버하는 게 섬기는 게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종교인은 아니지만 더 낮은 자세로 배운 것도 많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 더 섬기는 자세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날 맞아서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새해는 더 나아가서 복 많이 받는 걸 넘어 쓰셔서 더 안티프레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신박사TV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